지금 날씨가 조금 풀리니까 사람들이 태아강 국가정원에 많이 오네요. 오늘은 태아장날이기도 하고. 저 한번 보세요. 여기 울산 중구의 태아강 국가정원입니다. 저 태아로도 보이시죠? 저 보세요. 여기 울산 태아강 국가정원 주변 전경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죠? 네. 네. 한번 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리네요. 오후 되니까. 그래도 아직 태아강이 꽁꽁 얼어있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요. 네. 오늘 장날이기도 하고. 날씨가 조금 풀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네요. 예. 저 멀리 정자도 보이시죠? 한번 보세요. 이게 햇빛이 있어서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세요. 태아강이 다 꽁꽁 얼었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있으면 태아강이 다 옵니까? 앤가 내가 태아강에 안 오는데 태아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예. 요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